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에드머입니다 오늘은 가장 시다는 악마의 신맛 악마의 사탕 슈퍼레몬을 먹어보도록 할텐데요 드셔보신 분들이 있을거에요 딱 넣자마자 입에서 침이 줄줄 나오고 안면 근육이 마비되는 그 사탕을 과연 저는 얼굴 표정이 변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을까요? 진정한 상남자 에드머의 도전을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이거 먹어도 얼굴 표정 전혀 안변하죠 여러분들 저 이거 먹어봤는데 별로 안셔요 이거 그냥 조금 신맛이에요 그냥 저의 악알창이 버텨주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많이 쑤셔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저는 과연 이 에드머는 얼굴 색 하나 안 변하고 침 한방울 안 흘리고 견뎌낼 수 있을까요? 거듭내Et 계속.. 하...하...하... 으악...하하...하... 별거 없네요 재을거 어 여기 mystery 으아악 으아악 으아아악 여러분들 절대 슈퍼레몬을 한번에 여러개 먹지 마세요 꼭 부모님과 함께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드머였습니다